지난 2일 구청장실에서 강서구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간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사회공원활동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는 지난 6월부터 소속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 콘텐츠의 다국어 자막 번역 봉사에 참여해 지역 내 결혼 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양상을 위한 사회공원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